자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드디어 선거 얘기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정말 순통이 채입니다. 그렇게 싫었어요? 아 그 뜻이 아니라 안전운 문제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게 이제 그들의 요구인데요. 그 기사 제목들을 보면은 대란 일어났겠죠. 네 대란에다가 불편 차질 뭐 비상 혼란 발동동 뭐 이런 이런 긴장 이런 다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기사들이 정말로 시민들의 불편을 걱정해서 쓰여진 기사일까 거기서는 좀 개우통하게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보수 성향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한 매체들이나 경제진은 100% 제가 검색한 100%가 전부 그런 방향으로 그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 투데이의 조수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드디어 선거 얘기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정말 순통이 트입니다. 아 그렇게 싫었어요? 아 그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선거에 함께 보도에 좀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이 당황하신 조수진 기자와 함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누구의 불편인가 입니다. 누구의 불편인가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죠. 그 소식인데요. 새로운 정부 이제 들어서서 노동계의 첫 대규모 파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첫 키워드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파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파업이라는 게 사실 특정한 목적을 두고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는 집단 행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그런 건데요. 그 파업이란 거는 이제 노동자나 또 민중들이 자본 권력이나 정치 권력에 맞서서 투쟁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꼭 직장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물론 파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당한 권력이라거나 또는 부당한 제도에 맞설 때 그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요. 뭐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또 릴레이로 언론 매체에다가 기고 글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중에 알리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 중에서도 파업이라는 건 자신의 그 직업 생업을 걸고 생계수단을 걸고 하는 좀 강경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그 파업이란 말 앞에 이번처럼 총이라는 말이 붙으면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동시에 하는 파업을 뜻합니다. 이 총파업은 대중파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 뉴스의 제목만 보면 파업에 나선다는 건 알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니까. 화물연대에서 총파업에까지 나선 배경을 먼저 간략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 전에도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파업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총파업을 나서게 됐는데 이거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이 됐던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인데요. 여기서 안전운임제라는 거는 화물차량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물건을 좀 많이 싣는다는 의미인 과적이나 또 과소 그리고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요. 화물차량 기사들은 일정 시간을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사무직원처럼 월급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을 얼마나 운반하는지 그 양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한 번에 좀 더 많은 물건을 싣고 또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운반을 하고 또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더 많은 시간을 운전하면 사실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 복잡한 사정들이 있지만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그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차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의 무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승용차든 화물차량이든 다 규정이 있죠. 이걸 정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물건을 실을 때 그 차량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실을 때 이 차를 만약에 멈추게 되면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돌발 상황에서 빨리 멈춰야 될 때 급정거리를 해야 할 때 그 위험은 더욱 커지겠죠. 그리고 일정 거리를 빨리 가기 위해서 과속을 하게 돼도 역시 또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요. 또 운전기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해도 졸음운전이나 운전 집중도가 떨어져서 역시 또 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졸음운전이나 과속 차량에 의한 사고 소식,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식이 계속 끊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에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사고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그리고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는 3년간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고들의 원인이 혹시 화물차량 기사들의 과도한 욕심이냐 아니면 원체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면 후자 쪽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신 건데 사실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제 같은 성격이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한이 정해져 있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제라는 건 노동의 여건을 최소한으로 맞춰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기한이 그렇게 3년으로 딱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예상 가능하신 이유일 텐데요. 최저임금제를 가장 반대하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이건 또 양면성이 있으니까 기업을 하는 축에서는 그러니까 임금을 줘야 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반대 의견이 좀 더 높겠죠. 그런 경향이 있겠죠. 같은 이유로 안전운임을 부담을 해야 하는 쪽이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옮겨지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라고 부르죠.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안전운임, 여기에 조율하다 보니까 그 기한이 3년을 맞춰지고 일몰제가 된 겁니다. 그 적용 대상이 아까 시멘트랑 수출입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한정이 된 것도 바로 같은 이유 때문에서였고요. 이런 한계 때문에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가 이미 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게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화물기사분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안전이랑 다 연관된 거니까. 실제로 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나서 두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더니 경향신문이 이 자료를 확보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 조사를 시행을 했었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자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와 또 부상자 수가 줄어들었고 또 노동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조사는 한 달 동안 화주 100개 업체와 운수사업자 105개 업체 그리고 차주 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요. 사업용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서 2.5%가 줄었고 부상자 수는 6.3%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게 눈에 확 띄게 줄어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줄어든 경향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장기간 운행하는 비율 운전자가 그 비율이 아주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컨테이너 화물차주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29.1%에서 1.4%로 또 시멘트 화물차주는 50%에서 27.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성격을 보장해 주다 보니 무리해서까지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곧 또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한 달간 이뤄졌습니까 조사가? 네. 좀 짧긴 하죠. 그러게요. 짧긴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이거 정부 측에서 조사를 한 거니까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여기에 관련해서 입장을 전했는데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거나 노동자의 불법 행위거나 법과원 측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에 장관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를 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듯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아까 조사를 실시했던 국토부 역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말로만 들어도 좀 이게 뭔가 위협이 되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 파업이 지금 어쨌든 화물연대 노조에서는 무기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적진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파업을 어떻게 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노정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됐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파업이 좀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선거운동 때나 그리고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수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신자유주의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민영화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의 탄력성을 가지게 하겠다는 거죠. 이 기조로 하고 있는 게 명백한데요. 친기업 성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노동자의 인권보다는 기업의 자유를 우선하겠다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선 선거 기간에 산재가 발생했던 현장을 찾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의식을 막 드러내서 좀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죠. 막 드러냈습니까? 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정부가 너무 친노동정책 일변도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은 또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조 기자님 말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말과 행동을 보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기본권 자체가 좀 퇴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좀 지적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과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걸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뉴스에서 이제 하물련대 총파업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기사 제목들을 보면 파업이나 집회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들로 지금 다시 또 도배가 되어 있어요. 뭐 대란이 일어났겠죠. 네. 대란에다가 불편, 차질, 비상, 혼란, 발동동 이런 긴장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과연 이 단어들의 주어가 뭐냐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대부분이 유통업자나 운수업자 같은 자본가, 기업들일 겁니다. 네. 그리고 불편의 주어가 시민들이라고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과연 그런 기사들이 정말로 시민들의 불편을 걱정해서 쓰여진 기사일까 거기서는 좀 개우뚱하게 됩니다. 주어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얘기한 줄 알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한쪽도 편향된 기사들이 자꾸 쓰여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 경향들이 그런 쪽으로만 대부분 쓰여져 있고 파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 줄에 그치거나 거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제목들을 다는 매체들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보수 성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매체들이나 경제진은 100% 제가 검색한 100%가 전부 그런 방향으로 그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와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게 그런 제목들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쉽게 눈에 띄는데 이쯤이면 진짜 어떤 의도가 있구나 할인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불편이란 게 시민들의 불편이 아니라 기업들의 불편을 포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운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가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고 해서 좀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부 언론들이 시민불편 감정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가 우려되는 상황인 걸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그런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그리고 그 뉴스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지적은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하게 쓴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조 기자님의 지적인 것 같고. 자 이야기 좀 넘겨서 제주에서도 제주항 5부도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오늘 열렸죠. 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노조 측은 정부는 지난 세월 무응답으로 책임을 반기하다가 우리가 총파업을 선언하니까 그때서야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오히려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여기다가 화물연대를 무기한 총파업으로 내몬 거는 정부라면서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와 관련해서 손 놓고 있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손을 어떻게 대는지를 지켜보면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하늘길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비행기 티켓 얘기하시는 건가요? 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 지난 주말에 현충일이 붙어있어서 모처럼 좀 다들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그 나흘간 17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소규모 개별 관광객은 물론이고 단체 관광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지난 5일 기준 올해 누적 관광객은 578만 2,9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455만여 명보다 26.9%가 늘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관광객 수로만 보자면 아니 코로나 이전에 관광 경기를 회복한 게 아니냐 뭐 얘기들도 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내국인 관광객 수가 이제 크게 는 거고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들어오지 못해서 관광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좀 알린 소리가 있긴 한데요. 그 내국인 관광객은 진짜 실제로 올해 누적 관광객 500만 명을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돌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호텔과 리조트의 객실 예약률은 80% 안팎이고 또 전세 버스가 거의 운행되지 못했잖아요. 이것도 20%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여름방학 기간이 되면 관광객은 더욱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늘길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제목을 하셨으니 항공권 예매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했는데 금요일이나 보통 토요일에 제주로 들어오는 비행기나 또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육지로 돌아가는 비행기 예매가 정말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코노미 석은 당연히 매진이고 비즈니스 석까지 다 매진될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육지부 출장이 있어서 지난주에 항공권을 예매를 했는데 예전에 같은 기간에 샀던 금액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같이 출장 가는 지인분이 이번에 예약하려고 봤더니 아예 표를 구하지 못하셔서 지금 좀 전전긍긍하시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에 렌터카를 빌리는 비용도 연일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주 자연 환경을 지키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제도죠. 렌터카 총량제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렌터카 총량제 풀어달라는 그 기사가 좀 나오는 것도 같은데. 네. 그것도. 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많이들 제주도로 오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아 참 외국인 단체 관광객도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풀리고 완화되면서 법무부가 제주국제공항이랑 그리고 강원의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2년 4개월 만에 허용을 했습니다. 무사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지난 3일에 태국 방콕에서 들어온 단체 관광객 178명이 있었는데 첫 스타트를 좀 끊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는 15일에는 제주와 싱가포르 간의 정기 직항 노선이 이제 취향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씩 나라마다 여는 곳들이 좀 생겨나니까. 일본도 뭐 이제 단체 관광객은 푼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 너무 이제 해외로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로 몰리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비용 비싸죠. 온갖 여러 가지 불만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단 보여줄지. 네.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빨리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거대한 주제를 던지고 가시는군요. 다음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